자, 이 시간에는 먹는 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건강식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상 여러 나라들 많이 돌아다녀 봐도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먹으면 병 낫는다는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써요? 식이요법,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것은 나의 내면적 환경, 내 자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데 자꾸 그 문제를 외면한단 말이에요. 아까 상환이도 얘기했잖아요. 실제 문제는 보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이요법이 많은 경우에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먹고 낫다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아, 많아요. 여러분, 테레비 켜서 보면 맨날 그 얘기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이거, 예를 들어서 나는 개똥쑥을 먹고 낫다. 개똥쑥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잡초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개똥쑥 속에 무슨 물질이 있는지 연구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개똥쑥을 먹고 암이 낫다. 낫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낫은 것이 사실상 낫다고 해서 그 낫은 것이 개똥쑥하고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개똥쑥을 안 먹고 있다가 개똥쑥을 먹었더니 낫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똥쑥 때문에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옆 사람들도 뭐예요? 주위 사람들도, 아, 그 사람 개똥쑥 먹고 낫다. 그게 이제 방송국 PD 귀에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테레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똥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는 거죠, 이제 또. 여러분, 수많은 것이 뜹습니다. 아직도 뜨 있어요, 없어요? 다 흐지버지죠. 왜 그럴까요? 그게 개똥쑥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지금도 계속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와, 지금은 소식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작정을 하고 개똥쑥을 먹고 낫다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게.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부부가 광주, 광주 어떤 시장,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뭐예요? 밤까지 그 시장 안에서 그 공기 나쁘고 시끄럽고 더럽고 거기서 그냥 지난 40몇 년을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먹어지고 생활은 엉망인 거죠. 그래서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와서 장사도 잘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대장암 말기다.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느냐. 6개월 잘 살아봐야 6개월 밖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시장을 다 장사를 권투고 우리가 참 돈은 좀 모았는데 너무 뭐예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항상 꿈꾸던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공기 좋은데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옛날에 우리가 나이 들면 여기 와서 집 짓고 살자. 그래서 땅을 사놓은 데 거기 와서 이제 옛날에 땅을 아주 싸게 사놨. 거기다가 집을 짓고 탑밭이라도 갖고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것도 없고 너무 암이 진전이 돼서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생활을 시작하고 좀 이따가 개똥숙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개똥숙을 주위에다가 싣고 기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후에 보니까 암이 다 낫더라고요. 뭐 때문에 낫어요? 뭐 때문에 난 거예요? 그렇죠. 생각과 생활 이런 것이 다 바뀐 거야. 이제 뭐 더 이상 것이 이상 받아서 막 악을 쓰고 이런 건 이제 없어. 이제 욕심도 뭐예요? 다 내려놨어. 그거 때문에 낫 거지. 왜 그게 개똥숙한테 영광이 돌아나요? 지금 전부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고방식이 참 나쁜 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바둑두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바둑에 제일 주의할 것 바둑두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소탐대시. 지금 막 다 하나 딱 이게 나오다가 나중에 어? 보면 뭐예요? 대마가 죽어있어. 이게 개똥숙 막 이런 거 찾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뉴스타트는 소탐 같은 거 하지 뭐예요? 말고 대탐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뉴스타트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탐 소실 이게 이제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소탐하시는 분들은 항상 큰 힘이 많아요. 다 이게 좋다고 뭐가 좋다고 그러면 대실입니다. 뭐가 대실이에요? 뭐를 잃어버리는 것이 대실이에요? 생명 생명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결국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이 소탐 대실을 자꾸 이게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사실은 개똥죽 먹고 낳은 게 뭐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개똥죽을 먹고 낳았다고 낳았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 이제 이게 믿는다는 것 지난번에 제가 파블로 박사가 한 뭐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실험 조건반사 실험 대로 개가 우리 파블로 박사님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총을 치고 총을 치고 나면 맛있는 것을 주실 것이 다라고 믿으면 유전자 반응이 더 강해요 안 강해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뉴 스타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믿음 신뢰 아닙니까? 뭐 한 번 해보지 뭐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해 알았지 난 이거 믿어 그럴 때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이게 위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병이 낫는다 얘기 중에 개똥숙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상황버섯이 온갖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개 뭐것도 먹고 다 해튼 그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미국 가서 탁 사면서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저도 미국 처음 가서 미국 놈들은 전부 바보들 같아요. 아무도 몰라 몸에 좋은 게 뭔지 근데 이제 저는 가서 공부를 해보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근거도 뭐예요? 자 여러분 자기 치료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요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자기 오줌을 마시고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들어가면 버젓이 다 대단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것은 상술이 아니에요. 왜 상술이 될 수가 있어요? 상술이 안 되죠. 왜 자기 오줌을 자기가 마시는 거니까 이걸 뭐 오줌을 내다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요요법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순수해요. 왜 그 동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전하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 오줌을 먹고 어떻게 낫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안전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뉴스타트를 하셨습니다. 진짜 뉴스타트를 잘 하신 분들은 나가서 주위 사람들이 좀 헷가닥 했다. 저 뭐예요? 뉴스타트 뭐예요? 미쳤다. 그럴 만큼 계속 뉴스타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저 친구는 보니까 낫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낫는 거예요? 미쳐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요법을 해서 낳은 사람은 노요법에 뭐예요? 보세요. 미쳤어요. 그래서 미쳤으면 뉴스타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저 보는 사람마다 뭐예요? 뉴스타트 예요. 우리 송종원 씨 가셨나? 송종원 씨라고 가끔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남에 걸렸다가 뉴스타트로 나왔어요. 이분은 앉으면 뭐예요? 하여튼 저한테도 뉴스타트예요. 안 먹고 하여튼 그분하고 같이 식탁에 앉으면 이거 큰일 하지 않죠?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 네. 최근에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상견례를 했대요. 그게 상견례가 아니고 뉴스타트 상점이에요. 그 사돈댁하고 뉴스타트 얘기.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분하고 같이 앉으면. 다른 사람은 말 못 꺼내요. 그 상견례가 어떻게 된 상견례인지 뻔할 뻔하지 않아요. 하여튼 상견례가 잘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아들이. 그게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왜 나이 39살 때부터 정말 돈 잘 벌어. 아, 진짜 돈 잘 벌어. 그래서 막 벤츠에다가 별장에다가 보트에다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요? 미쳐서 그래. 그런데 요요법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요요법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딘가에 미치면 거기서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안 미치고 하면 지겨워요. 맨날 힘든 거 같고 그런데 일단 당국이 미치고 나면 힘들다는 거는 몰라. 오늘 아침에 테레비전 잠깐 보니까 옹기 옹기 굽는 사람. 그 사람 하는 얘기도 해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야. 미쳐서 살아온 거야. 옹기 굽는 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거야.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줌 먹어서 병이 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분들 같이 광주시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처럼 개똥숙 먹고 병이 뭐예요? 났어요. 그런데 그 개똥숙 때문에 났 것이 뭐예요? 아니듯이 이 오줌 마신 사람들이 병이 나요. 이거 참 그러니까 미친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줌을 먹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오줌 속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 누가 아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오줌 안에 그건 누구 오줌인데 내 오줌이에요. 내 오줌 안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몸속에 본래 있던 거니까. 내 몸속에 본래 있던 거면 내 몸속에 있을 때 낫지. 왜 나왔다가 들어가면 떠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말이 될 수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오줌 그 속에 내 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내 오줌이 그렇게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상완이는 그것도 더 잘 알아요. 상완이 병이 본래 오줌 안 나오는 병이니까. 그러면 오줌이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줌 못 나오면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 뇌독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줌 못 누는 병, 상완이 같은 병에 걸려서 어른이 돼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해요. 왜? 콩팥에서 소변을 걸러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기계로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인공신장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본래 신장이 작동을 더 이상 안 하니까 인공신장에서 피를 걸러내서 자기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게 혈액 투석이에요. 혈액 투석.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물질이 든 자기 소변을 먹으면 병이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병이 나요. 이게 미칠 일이라 왜 낫겠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소변을 마셔도 소변을 마셔도 이거 먹어가지고 낫겠나? 밑제 본전 한번 해보지? 절대로 안 낫습니다. 낫 수가 없어. 원래 낫게 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본래부터 낫 수도 없고 낫게 돼 있지도 않지만 말도 안 되더라도 내가 낫 수 뭐예요?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나요 여러분 이거 참 귀신 코칼로롯이죠. 이게 바로 귀신 코칼로롯입니다. 귀신 코칼로롯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귀신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여러분 질병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나쁜 뜻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죠? 나쁜 뜻은 나쁜 영적 에너지고 나쁜 영적 에너지 그거는 부정적 에너지 진선미의 반대편입니다. 거짓 내가 남에게 속았다든가 악한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하다든가 정말 더럽고 아니꼽고 그 아름다움의 반대편 그것은 다 악령, 귀신, 잡신들이 나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전자에 변화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넘칠 때 진선미가 넘칠 때 사랑이 풍부풍성할 때에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해서 아주 건강합니다. 생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잡신이 아주 제일 내가 그동안에 신뢰했던 친한 친구의 마음을 뭐예요? 마음속에 아주 악한 생각을 묻는다. 이 사람의 남편을 꼬시자. 그래가지고 결국 남편이 또 헷가닥해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바람을 뭐예요? 피하고 그거를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전화에 있는 문자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게 문자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다 누가 꾸며낸 일이요? 그게 바로 악령들이 꾸며낸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악령들이 장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개 암 환자들은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완벽주의고 뭐예요? 책임감이 강하고 남을 속이기를 싫어하고 남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병에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악령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하나님에게만 좋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악하게 보이고 그리고 저렇게 그동안에 책임감 있게 착하게 살아도 병 걸리더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뭐예요? 저렇게 병 걸리더라. 하나님 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똥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의 영, 악한 영, 잡신놈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 잡신놈들이 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그거는 여러분이 이북하면 나옵니다. 그거를 다 근본부터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정신님,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생명을 받아서 진선별로 잘 살고 있는데 잡신이 내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한테 들어가서 내 남편을 뭐예요? 뺏어갈까? 그 잡신이 탁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여기서부터 어떤 생기, 생명, 진선미, 생기가 뭐예요? 꽉 막혀! 누가 막는 거예요? 이 막아, 막게 하는 게 뭐예요? 분노, 증오. 사랑의 생기가 사랑인데 증오심이 가득 차면 생기는 뭐예요? 막히는 거지. 그래서 잡신이 탁 와서 탁! 탁! 막는 거예요. 잡신이 와서 분노, 증오심.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유전자가 탁! 막으니까 어떻게 돼? 탁! 탁! 꺼지는 거죠. 이런 순간을 억장이 무너진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내 유전자가 꺼져서 지금 내 T세포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이렇게 암환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놈 때문이다. 이게 누구요? 이게 시커먼 잡신이다. 그래서 나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요? 이것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울려고 그래? 내 남편을 꼬신 그 친구가 내 적인 줄 알아. 그 친구도 결국은 누구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잡신이 피해를. 그래서 이 잡신은 그 친구의 가정도 깨고 이 가정, 내 가정도 깬 것이 그 친구도 결국은 무엇의 피해자예요? 잡신의 피해자예요. 그 친구는 그런 부도덕한 잡신이 주는 유혹을 선택해버린 게 그 친구가 잡신에게 말려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일이 있은 후에 행복해 불행해.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뭐가 있어요? 가늠하지 뭐예요?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바람피우기만 피워봐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 뜻이 십계명이 아니고 십계명에서 간혹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요? 대박 큰일 난다. 골치 아파진다. 나중에 일이 걷잡을 수가 뭐예요? 걷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네가 가졌던 행복을 다 잃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너 말이야 유전자 다 꺼져서 병 생기고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잡신 때문에 암 혼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나를 배신한 그 친구 막 공격하고 이래 봐야 이놈은 뭐예요? 이 잡신은 어떻게 해? 성공이야. 나갈 수 있없어요. 이것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적을 알고 뭐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적이 바로 이것이야. 결국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불만스럽고 이런 마음을 다 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죽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너는 불행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살 바에 뭐 하러 살아. 죽는 게 낫지 않아. 죽는 게 낫지 않아. 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의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그 부정적인 사단이 주는 생각에 항상 귀를 하루 종일 기울이고 있으면 무슨 증 걸려? 무슨 증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놈이 내 유전자를 막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탁! 탁! 나가, 이 새끼야. 이래서 내가 드디어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너무 억울해. 남편도 뺏기고. 그런데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 결국 누가 죽어? 내가 죽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쫓아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야. 그게 정신님이야. 잡신을 쫓아내는 것은 정신이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용서하지. 그 마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네 마음속에 넣어줘서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뭐예요? 쳐, 쳐. 칠다고 이랬다가 아무도 안 치니까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쳐도 안 쳐도 무슨 상관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다고. 그 길밖에 없다면, 그 예수님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만이 살 길이요. 이 말이야. 그것이 뭐예요?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유전자를 그것만이 켜줘서 내가 암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뭐예요? 이 땅.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이야. 크,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군요. 그거 이외에는 길이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자, 이 사단이, 이 악령들이, 이 인간, 이 불쌍한 인간이 뭐를 깨닫는 거 제일 싫어요, 이 사단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깨닫으면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이 사단이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끄떡떡해요, 안 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이 악령 사이에 우리 인간이 끼어가지고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그 싸움이다. 병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다. 자,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오줌을 마셔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은, 이 사단은 하여튼 이 사람이 병이 낫든 죽든 말든 간에 뭐를 알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악령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살 길을 지금 찾고 있어. 병원에 가서 치료, 방사선 수술, 방암 치료 다 해봐도 이제 길이 없대, 병원에서. 그러면 그때가 바로 누구를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이 사단은 큰일 났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뭐예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찾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데? 유스터드로 와야지.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은 다른,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이 사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유스터드 가보세요. 누가 큰일 난 거예요? 사단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유스터드 가면 가볼까? 이러고 있을 때 못 가게 하기 위하여. 아시겠죠? 요요, 오줌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 오줌은 얼마나 좋소. 지린내가 나서 마시기가 좀 힘들다 뿐이지. 공짜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구도 낫고, 누구도 낫돼요. 헨리 키친저도 오줌 먹고 낫돼요. 희한한... 그러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게 뭐예요? 영이야, 영. 그 영이 그것을 믿도록 하고, 자, 그건 누구의 영이요? 왕령이야. 왕령이 이 사람에게 오줌을 먹으면 낫는다고는 믿음을 심어주고, 마시면 어떻게 해요? 왕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쏙 나가죠. 나가주면 뭐가 다시 와? 영이가 다시 와.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면. 왕령이 쑥 나가버리니까. 아, 내 마음 속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유전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오줌 때문에. 이렇게 영들이 속인데.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굳하면 병나요, 안 나요? 낫는 사람은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왜? 무당은 다 악령들, 그렇죠. 잡신들을. 그러니까 잡신이 병을 생기게 와서, 유전자를 막아서, 꺼서 병을 생기게 해놓고,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가라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무당한테 가라. 그럼 무당이 뭐? 무당을 믿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 안 가, 그렇죠?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굳을 하면 이 잡신이 뭐예요? 그러면 자, 역시 굳이 효과가 있고. 그 무당이 용하구나. 이래서 어리석게 속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다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서 아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오줌 때문에 병이 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뭐 때문에 난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잡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걸리면 틀림없이 내 돈 다 잃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 잡신들은 계속 이 사회는 잡신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다 말려들어요. 성경이 바로 너희들은 이 잡신들에게 속아서 이 말려들어서 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뭐예요? 못하곤다. 이 세상에 네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이 세상에 매달려 있느냐. 이제는 뭐예요? 나를 붙잡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 나에게만이 해결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다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이요법이네 이런 거. 이제 좀 제발 신경 쓰시지 뭐예요? 마시고 생명으로. 여러분이 지금 잡시는 이 평범한 건강식. 이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딱 적당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약 뭐 좋다는 걸 먹는다면 그것은 절제 원칙을 어기고 영양소의 균형을 깨가지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로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절제 원칙이 안 지켜지면 생명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제발 돈 쓰시지 뭐예요? 마시고 생명에 의존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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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